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황영웅님에 대한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저는 황영웅님을 오랫동안 응원해온 팬으로서 이번 소식을 듣고 정말 자랑스럽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딜 가나 특별 대우를 받는 우리 황영웅님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가 가진 독보적인 매력과 뛰어난 실력 덕분에 어느 곳에서든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황영웅님은 무대 위에서든 팬들 앞에서든 항상 그 누구보다 빛나는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남자 가수상까지 거머쥔 황영웅님. 이 영광스러운 수상 소식을 듣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가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그의 진심이 담긴 노래와 팬들을 향한 깊은 사랑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한결같이 그의 곁을 지켜온 팬 여러분도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황영웅님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올리는 감동을 전해주는 예술가입니다. 그가 보여주는 음악의 깊이와 진정성은 정말 대단하며 그 덕분에 많은 이들이 그의 음악에 위로와 희망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은 그의 노력과 헌신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앞으로도 황영웅님이 더욱 높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응원해요. 그의 음악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그리고 우리도 항상 그의 곁에서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